이 게임은 인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무슨 게임이지? 내가 깜진 적이 없는데? 나도 있어. 여기가 어디야? 진짜 게임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인권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게임은 인권에 침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임입니다. 그럼 1라운드를 하러 가실까요? 네? 뭐라고요? 네. 다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장애인분들 빼고 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기 키가 좀.. 어 네 되네요. 여기가 바이킹이겠지? 재밌겠다. 그럼 들어가 볼까? 아 근데 장애인분들은 탓성이 불가합니다. 왜요? 아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런 줄 아세요. 너무해. 잠깐 멈추세요. 이건 엄연한 인권 침해라고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장애인분들도 탓성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통화하셨군요. 이제 두 번째 미션을 하러 가볼까요? 잠시만요. 고차로 오기 쥐! 고차로 오기 쥐! 어기 목이 다 먹어요? 아 왜.. 아니 뭐.. 아 근데 이제.. 너무 예뻐요. 땀 찐빡! 이제 부터 학교가 되려면 딱 조금만 잃으세요. 진짜 너무 추워. 아 추워 어떡하지? 어? 저거 덮어야지 어? 야 나도 그거 덮어야지 오케이 쇠 몸은 바로 치운거다 이거 오케이 야 덮자 오자 자자친구 좀 나가주세요 네 당장 멈추세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지 아세요? 여기 오고 싶어서 학생들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학생들이 이번에 치면 안되는거잖아요 당장 학생들은 사과라도 죄송합니다 3단계를 모두 통과하셨군요? 이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지우야 나빴대 어색 뭐지? 콩는가?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